여러분 털계를 아시나요? 경남에서는 3, 4, 5월 최고의 맛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일단 좀 누르면 싫어한단 말이야 찍어서 내린 다음에 돌려요 바닷물이랑 계피입니다 계피, 투명한 액체 자, 지금 끓습니다 여기 지금 물에 아무것도 안 놨어요, 오늘은 자, 이거를 이제 바닥지를 위로 15분을 찍겠습니다 통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, 이게 진짜 게장의 녹진함과 쌉싸래함이 보슬보슬한 살이랑 살이 달아요